솔직하게 다 얘기해! 우리 아버지한테 그 짓을 해놓고! 강만회장 두 다리 벗고 잠이 왔어! 말해! 어서! 아버지, 정말 죄송해요. 정말 미안해요, 아버지. 제가 빨리 아버지 안전한 곳으로 모실게요. 내가 개팍한 아저씨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. 주기황 회장이라고? 금동앗줄은 따로 있었어. 주세훈 검사님. 더 이상 그 여자 힘들게 하지 마세요. 부탁드립니다!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라도 싸울 거야. 강만회장님, 참배공사무소 명일동 현장에는 왜 오신 거죠? 혹시 이것 때문인가요? 다 거짓말이야! 안녕!